자, 이제 오늘은 지구의 운동입니다 쩌쩌쩌쩌쩌 쩌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섬대원축 하다가 다시 왔는데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왕 우주관의 변화 우주관인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 있었잖아요 누구와 누구 찬동설지 두 가지 이론이 있었죠 찬동설 천동설과 원쿠슨 오스트랄로피트쿠슨 오스트랄로피트쿠슨 아니요 지동설이셨습니다 내가 이름 매우라 했어요 천동설은 누구가 아니라 뭐 누가 중심 천동설은 지구중심설이라고 하구요 지동설은 뭐야 누가 중심이야 태양이 중심인 태양중심설이다 근데 어차피 천동설과 지동설도 완벽하진 않았던게 관측이나 이름을 했을때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거였고 지동설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런 가설이었어요 결국엔 이것도 계속 수정이 되서 수정이 됐는데 천동설 같은 경우는 누가 주장을 했느냐 당시 이제 저명한 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아 마이오스구나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을 했어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을 했어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을 했어 뒤동설이 누가 주장을 했느냐 아 얘가 프스였어 그렇지 첨프 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가설 천동설 그 다음에 포트레마이오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천동설도 지동설도 인정하기 싫었던거지 캠플레마이오스 티코브라이가 두개를 융합시킨 가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은 지구주의를 도는데 태양주의를 도는 천체들이 있더라 지금 별로 인정받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세시대에 이런 이론들이 쭉 나오게 되면서 천문화 마원경이 개발되면서 별들만 볼 수 있게 된거지 천문대에서 관측을 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많은걸 밝혀내게 되었는데 자 근데 이 지동설이 맞더라 라고 하는 증거가 뭐가 있었어요? 지동설이 맞더라 라고 하는 증거가 뭐가 있었지? 금성 첫번째 뭐가 있었냐면 금성이 보름달 이상이 있었습니다 보름상 보름상은 뭐야 보름달 위상 반칙 그 다음 두번째 뭐가 있었어요? 원주시청? 갈릴레의 아니네 위성 어디있는 위성이었어요? 목성의 왕 그래서 유로파 2호 칼리소 가니메데 이렇게 4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세번째 별의 연주시청 나머지 이제 모든 자전이나 공전에 대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천동설도 설명이 가능했지만 이 세가지는 지동설로만 설명이 가능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측의 결과를 통해 뭐가 맞구나 지동설이 맞구나 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요 그리고 코페리니쿠스와 더불어서 케플러 뉴턴 갈릴레오 등이 여기에 힘을 더 실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동설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는 그 태양 주위를 돌더라 라는 걸 통해서 뭐 지구는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느냐 이제 요거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두 가지 뭐가 뭐 자 지구의 운동은 몇 가지가 있느냐 자전이라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전이라는 현상이 있죠 거기에 있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볼 거냐 지구의 자전 현상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 자 그럼 의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전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회전한다 라는 거 자기 자기에서 한 바퀴를 도는 거죠 그쵸 지구 스스로의 회전에 의해서 자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자전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자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자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돌아요 지구는 해가 어디서 떠 해가 어디서 떠 해가 어디서 떠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라고 하죠 자 이런 거예요 마치 태양은 실제로 움직이는지 자 여러분이 이 구를 보는데 마치 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실제로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처럼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이 주먹을 보는데 주먹이 이렇게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가야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가는데 나무가 어색한 것처럼 뭐예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무 있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가 앞으로 차가 앞으로 가는 걸로 보이겠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없냐 지구의 자전 반응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되냐 주기 자 지구의 자전 주기는 얼마냐 1일 입니다 1일 1일 지금 몇 시간? 24시간 24시간 동안 몇 바퀴 돌아? 한 바퀴 도니까 360도 잖아요 따라서 1시간에 1H당 몇 도씩 15도씩 회전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10 이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정리를 다시 해보면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15도 퍼 아우러다 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어요 1시간에 15도 회전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 주기에 의해서 이제 여러가지 천체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거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자전에 의해서 그럼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라는 겁니다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천체의 의 우리 일주 운동이 나타나더라 그럼 천체들은 어디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로 도는 것처럼 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다가 남의 천체들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거죠?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한 이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낮이 되고 받지 않는 부분은 밤이 되는거죠 즉 뭐가 나타나느냐 낮과 밤 이라고 하는 하루의 개념이 생기는거죠 낮과 밤의 변화가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체의 일주운동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거를 태양의 일주운동 달의 일주운동 등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이러한 지는 형상들 낮과 밤 밤에 이제 달이 떠있죠 달도 보면 어디서든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걸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체의 일주운동에서 중요한게 하나가 있어 뭐냐 하면 바로 별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돼요 별의 운동 별의 일주운동 같은 경우는 관측하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그 그림이 달라 보이게 돼요 형님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지구의 자전엔 천동설론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천동설론 설명이 되죠 지동설론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당연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이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현상이라고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증거가 있어요 자전의 증거 그럼 요거는 뭐냐 현상이라는건 천동설론 설명이 가능한 부분대로 얘기하는거에요 하지만 증거는 천동설론 설명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잘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구의 자전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 별의 움직임 별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각각 어 그전에 그전에 지구의 자전 현상을 보기 위해서 반구를 하나 그려볼게요 반구 반구라고 하는건 이제 북반구 남반구라고 그러잖아요 구의 절반을 얘기합니다 구의 절반을 이야기하는데 네 자 음 자 내가 여기 서있어요 내가 여기 서있다고 합시다 내가 이렇게 서있으니까 서있으면 자 이쪽이 어디냐면 여기가 북쪽이라고 해보고 여기가 북점 여기를 남점이라고 이야기 해볼게 북점이라고 해보고 남점이라고 이야기 해볼게 북점이라고 해보고 남점이라고 이야기 해볼게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돌아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게 되죠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니까 지구가 어떻게 돌아요 이쪽이 남쪽이 북쪽이니까 이쪽이 뭐가 되는거야 이쪽이 서쪽 저쪽이 동쪽이 되죠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면 요런식으로 회전을 할거란 말이지 요런식으로 회전을 할거에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실제로 별들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동점 여기가 서점이니까 실제로 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서에서 동 아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전을 서에서 동으로 하니까 별들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자 자 요렇게 볼 수가 있는거지 어떻게 지금 보는지 보여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별들이 어떻게 보이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개의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개의 사각형을 그리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의 사각형을 그리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동 남 서 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동쪽 하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내가 여기서 동쪽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마치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 위로 솟아오르고 있죠 위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솟아오르기 때문에 동쪽에서는 그럼 별들이 어떻게 보인다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라는 것이 대각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남쪽을 볼 때는 어때요? 별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죠 남쪽에서는 별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 서쪽으로 보면 어때요? 내려가 서쪽으로 보면 내려가는 걸 우리가 또 관측을 할 수가 있지 서쪽으로 보면은 별들이 내려가게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북쪽으로 보면 어때요? 북쪽 북쪽 같은 경우에 아까 남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뭐였는데 북쪽은 어때요? 북쪽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 뭐가 있어요? 자전축의 끝 천구의 북극의 끝에는 뭐가 달려있지? 북극성 북극성 있습니다 북극성 움직이지 않잖아 이 북성을 경계를 해서 이 자전축을 경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북성 주변으로 별들이 맞춰 어떻게 보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방향으로? 서쪽으로 내가 지금 이쪽에서 북쪽으로 본다면 여기가 무슨 방향이에요? 여기에 있던 별이 여러분이 이제 보는데 북쪽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돌겠지 내가 여기서 북쪽으로 본다면 아까 남쪽 같은 경우는 뒤집어져서 봐야되잖아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북쪽은 방위가 바뀌니까 뒤집어져서 보는 거잖아요 뒤돌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도는 것처럼 보이더라 근데 북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뭐가 있고 북극성 있잖아요 이 북극성을 경계로 별들이 어떻게 도는 것처럼 보인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이러한 위치 변화를 나타내더라 라는 겁니다 방향에서 보면 동쪽에서는 떠오르는 별들이 보이는 거고 남쪽은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지나가는 별들이 보이는 거고 서쪽은 내려가는 별들 이 별들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평선 밑으로 해서 사라져버리겠죠? 이게 땅속으로 꺼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반대편에서는 솟아 오른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낮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지 북쪽은 어떻게 된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가 각도가 만약에 45도라면 45도 치고 너무 크지만 45도라면 나는 이 별을 몇 시간 동안 관측을 한 걸까요? 3시간 동안 관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에 15도씩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3등분을 해서 1시간, 1시간, 1시간 이동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 중위도에 살죠 중위도에 살잖아요 중위도에 살잖아요? 그럼 이 중위도에서는 모든 별들이 다 보일까요? 다 보이진 않습니다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럼 잘 보이는 별들도 있겠고 또 이 북극성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요? 천구의 남북이 있겠죠 거기 있는 별들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 항상 보이는 별들이 있어요 북극성을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개의 별자리 특히 북두칠성에 있는 큰곰자리라던가 북극성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곰자리라던가 콩카시오페아자리, 세페오스자리 등등 같은 이런 4개의 별자리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주극성이라고 그래 주극성 항상 보이는 별 근데 반대편으로는 어떻게 돼? 반대편으로는 어때요? 하나도 안 보이지 않아? 한 개도 볼 수 없는 별 우리가 전몰성이라고 합니다 주극성과 전몰성 그리고 떴다가 살았다가 떴다가 살았다가 읽고 보였다가 안 보이는 별들이 있을 거 아니냐?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 별 출몰성이라고 합니다 출몰성 나타나다가 뭘 사라지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주극성도 있고 출몰성도 있고 전몰성도 있고 이렇게 되는거지 근데 위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위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북극성의 고도를 가지고 우리가 위도를 잡잖아요 북극성의 고도로 위도를 잡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으면 자전축을 경계로 이렇게 사회소통으로 회전하니까 이 자전축을 경계로 그리고 여기에 북극성이 이렇게 있는거지 그럴 때 내가 만약 어디에 있으면 적도지역에 있으면 적도지역에 이렇게 있으면 마치 북극성이 어디인 것처럼 보일까? 북극성이 어디인 것처럼 내 발끝 지평선 위에 북극성이라고 보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전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식으로 나타나게 되는거지 이런식으로 반부를 그려보자면 저희도 적도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반구에 이렇게 있으면 반구에 이렇게 있으면 자 이쪽에 북극성이 있다고 합시다 북극성 끝에 지평선에 있을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서있거든 그럼 별들이 어떻게 회전을 하겠어요? 동생 서로 하니까 이런식으로 회전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식으로 회전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니까 별들이 다 어때 나타났다가 절반 나타났다가 절반 나타났다가 절반 살았다가 반복하겠지 그러니까 저희도에 있으면 모든 별을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별이 다 보여요 출몰성인거지 북극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 보이니까 뒤로 좌전하게 되면 전부 다 볼 수가 있는거지 거기에 관한 중위도 같은 경우는 어디에요? 중위도는 또 중위도에 반구를 그려보죠 중위도에 반구를 그려보죠 중위도에 반구를 그려보죠 반구가 찌그러졌네요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 이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별들이 있겠지 빽빽빽으로 돌겠지 이렇게 북성 중위도에 이렇게 도는 별들이 있긴가 하면 혹은 여기 끝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별들이 있겠지 이렇게 도는 별들도 그럼 여기 있는 별들은 볼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에요 즉 전몰성이 있고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출몰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 항상 보이는 주북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북성 출몰성 전몰성이 다 보이는거죠 아니 중위도에선 다 나타나게 되는거죠 이해됩니까? 단 고위도 같아 고위도 고위도는 여기 있잖아 주위도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고위도는 어때 내 머리 위에 북성이 있죠 내 머리 위에 북성이 있다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이냐 반구를 또 이렇게 그려보면 내 머리 꼭대기에 북성이 이렇게 있죠 내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어떻게 보여 성에서 동으로 회전하니까 자 여기가 어떻게 돌아 별들이 이렇게 회전하겠지 이렇게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 절반도 이렇게 회전을 할거에요 그러니까 주극성도 있고 전몰성도 있지만 출몰성은 있어 없어 출몰성은 없죠 그래서 이해네 무슨 말인지 요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에요 알겠죠 이게 자전에게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물론 책에는 안나왔지만 추가로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지구과학을 배우게 되면 여기서 이 부분이 좀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현상들은 다 뭘로 천동설로도 설명이 되더라 근데 그러면 지동설로 설명이 가능한 자정에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에요 자 증거 짜잔 요거 이제 증거가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증거는 뭐가 있느냐 푸코 진자 운동 이라는 게 있어요 푸코 진자 운동 푸코라는 놈이 놈이라면 푸코라는 과학자가 그런 거에요 진자 운동 진자 운동 진자 운동을 하는 거에요 제일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진자를 이렇게 합니다 자 진자를 세워뒀는데 이게 이제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지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에요 자기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마치 진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푸코 진자의 운동 어떤 식의 회전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회전이 나타나더라 그럼 이 회전이 왜 나타났냐 라는 거지 이 밑에다가 진자 운동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밑에 회전판을 두고 회전판을 회전판을 두고 실험을 하는데 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푸코 진자는 내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여기 서 있는 내가 여기선 내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방향이 이쪽으로 돈다 내가 이렇게 뺏겨서 돌아 그럼 내 머리에 푸코 진자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 내가 이동하는 방향에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쵸 내가 이동하는 방향에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 가니까 푸코 진자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반시계로 내가 돌면 시계방향으로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 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면 그럼 이때는 어떻게 움직여요 요렇게 가는 것처럼 또 보이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북반구에서는 자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전은 이 방향으로 하니까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니까 내가 여기 서 있으면 푸코 진자는 어딘가처럼 보이겠어 내 위에 푸코 인자 움직인다면 여기서는 요 봐 반 시계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반시계로 도니까 근데 내가 남방구에 있다면 남방구에 있다면 남방에서 이렇게 도니까 푸코 진자는 어딘가 도죠 역시나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반대니까 근데 내가 남방구에 있다면 좌우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반시계로 도는 것처럼 보이겠지 내가 시계방향으로 움직여 버리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위치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내가 여기서는 무슨 방향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니까 푸코 진자는 반시계로 여기서 내가 반시계로 움직이니까 푸코 진자는 시계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이 푸코 진자의 운동은 위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저희도 같은 경우는 푸코 진자가 움직일 때 여기 경계면에서 왔다갔다 해봐요 여기 경계면 이 경계면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랑 계속 이게 축이 똑같이 쫓아가잖아 그럼 푸코 진자의 회전을 볼 수 있을 거 없어요 내 머리에서 그냥 계속 같은 자라서 왔다갔다 해요 하지만 보기도 해서 어때요 바닥이 회전을 할 거 아니야 바닥판이 회전을 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틀에 한 한 바퀴 정도 돌게 됩니다 45도는 이틀에서 한 바퀴 90도는 하루에 한 바퀴 정도를 돌게 됩니다 알겠나요 응 자 이게 뭐다 푸코 진자의 운동 자 이해하겠나요 네 응 여러분이 별로 재미없을 거 같아서 짧게 짧게 하고 있어요 벌써 표정이 지금 지친 표정이다 너무 그러지마 응 다 알았죠 자 두번째 뭐가 있느냐 인공위성에 인공위성에 서편현상 이란게 있습니다 인공위성에 서편현상 이란게 있습니다 인공위성에 서편현상은 뭐냐 이런거에요 어떤거냐면 자 지금 이렇게 어떻게 돌아요 자전축을 경계로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축을 경계로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에 누가 돌아요 인공위성 인공위성 인공위성이 돌고 있단말 이렇게 인공위성이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 근데 자 처음에 인공위성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위치해 있었어 이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었냐 처음에 이 위치에 있었어 이 위치에서 있었단말 근데 내가 이제 어디로 이동해 이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잖아 그러게되면 인공위성 한 바퀴 돌고 오게 돼요 인공위성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네 바로 위에서 어디가 있었어 절로 가버린 것처럼 보이겠지 여기 가는 것처럼 보이죠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이쪽이 무슨 방향 동쪽이잖아요 이쪽이 서쪽이고 인공위성 어디로 가는 것처럼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 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보이게 되는거지 근데 인공위성이 그러면 서쪽으로 날아가느냐 그건 아니야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위성은 그 궤도를 일정하게 돌 뿐이에요 근데 누가 도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마치 서쪽편으로 치우치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거지 북방향이 보이는데 남방권도 어떨까 반대방권도 보이겠죠 남방권도 반대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인공위성의 서편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세 번째 코리올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코리올리 효과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향력이라고 불러요 전향력이라고 불러요 전향력이라고 불러요 이 전향력이라는 건 뭐냐 지구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세수동으로 자전을 한단 말이야 이번엔 전 이쪽으로 넘을게요 자전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가 예를 들어 이 위치에서 여기로 이제 비행기를 쭉 타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날아가는 동안 지구가 어떻게 해봐요 자전을 할 거 아냐 그렇게 되면서 내가 어디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냐 내가 원래는 요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북방부 같은 경우는 진행방의 어느 쪽으로 꺾이느냐 오른쪽으로 꺾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행방의 오른쪽으로 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어디 꺾여 이런 식으로 꺾여가는 거야 남방부는 어떠냐 남방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고의도에서 저 위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이때는 어디로 꺾이냐 이번엔 왼쪽으로 꺾여요 남방부는 왼쪽으로 꺾입니다 자 반대로 보자면 이런 거야 이번엔 내가 저 위로에서 고의도로 간다고 해요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디로 꺾이겠어 내 진행방의 오른쪽이니까 여기로 꺾이겠죠 그치 여기서도 저 위로에서 고의도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꺾이 이번엔 왼쪽으로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꺾인거야 이쪽으로 꺾이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 전향력이라고 해요 전향력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배웠어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래서 커다란 순환을 만들게 된다 라는 걸 배웠는데 제가 지구를 하나 그려볼게요 지구를 그리고 저위도 적도 저위도 주위도 고위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0도야 여기가 30도 60도 그리고 90도 여기는 30도 60도 그리고 90도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열을 많이 받아 여기가 열을 많이 받아 가운데 가운데가 열을 많이 받죠 그래서 어디로? 고위도로 열을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대기의 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어요 배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상승길이가 많이 발생하다 보는데 여기는 뭐가 고기압이 형성이 됐잖아요 하강길이 여기도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원래는 커다란 순환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뭘 하니까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세한 순환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걸 배웠을 거에요 고위도 아니 고기압이 형성되죠 중간쯤에 저기압 60도에서 그리고 30도에서 다시 고기압이 형성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기압 저기압이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나가는데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죠? 고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든단 말이에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 그래서 이게 일자의 흐름을 만드는데 아까 어떻게 했는지 전역역에 의해서 북방구는 진행방구는 어느 쪽으로 꺾이고 오른쪽으로 꺾이고 남방구는 진행방구는 왼쪽으로 꺾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바람이 만들었느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죠 근데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꺾이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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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데 왼쪽으로 꺾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분비를 부러뜨렸네요 힘을 너무 많이 줬네요 자 이렇게 바람이 불더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잖아 어디로 꺾여 진행방향에 오른쪽으로 쫙 꺾이죠 꺾여 가죠 여기도 진행방향에 어디로 왼쪽으로 꺾이죠 이번에 아 아 아니다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쓰고 있었을까요 진행방향에 왼쪽이니까 이쪽으로 꺾이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더라 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 때도 진행방향에 어디로 어디로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어디로 불어 이렇게 불겠지 진행방향 오른쪽 여기도 어디로 진행방향 왼쪽으로 꺾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바람이 만들어져 무역풍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그 다음에 편서풍 그리고 급동풍이 불게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코리올리 효과 전형력에 의해 만들어지더라 왜 그러면 이게 지구 자전의 증거가 되느냐 지구 자전의 증거가 되느냐 천동선은 뭘 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지구가 뭐 하지 않는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다 안 이러다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 자전의 증거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이 이걸 언제 배웠어 중학교 3학 때 배웠어요 중3 때 배웠고 그 다음에 푸코진자의 회전운동 인공의 서편환상 이 두 가지는 명확히 배웠을 거야 물론 코리올리 효과는 배운 그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는데 내 기억에 하면 여긴 안 했던 것 같아 그래들 중학교 다닐 때 그래서 요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단 지구의 자전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9시요 네 9시입니다 수업한 지 한 30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거 맞췄어 어? 맞췄어 33분 정확하지 않아? 원래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야 돼요 푸코진자 운동부 거기 책에 보면 뭐가 나와있어? 회전 어? 그냥 안 꿔요 회전줄도 나와있는데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 보셨어 저기 어디 있어요? 여기 유치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있죠 푸코진자의 진동면에 회전주기 해가지고 티내 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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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회전 후 감사합니다.